락사 말레이시아 락사가 유명한데요 전 세계 맛있는 음식 중에 꼭 10이아내 들어간게 말레이시아 락사인데 랑카 위에 있는 락사소입니다 여러 지역에 락사를 먹어봤는데 정말 걸쭉하고 맛있습니다 보이기는 되게 평범한데 락사가 맛있어요 락사구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켰는데 락사를 마셔봤는데 진짜 찐해요 아 상큼하고 보시면 꼭 여기 랑카에 있는 곳인데 꼭 와서 여기 락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락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왔는데 볼 쪽도 안 왔어요 맛은 정말 맛있어 랑카 유명한 케이블카 KF가 가는 길이에요 앞에는 학교가 있고 구글로 락사, 코, 로사비나를 치면 될 것 같아요 락사를 좋아하시면 랑카 외에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에 도움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들인데요 제가 시킨 게 더 아이스 친차웨이 마셔떼 잡고 오고 싶습니다 아 먹었는데요 다시 먹으면 음료수도 맛있고 아 락사 진짜 맛있고 걸쭉하네요 그 음식들 여행이라는 생각 남이 추천하는 맛집을 가는 것보다 스스로의 맛집 그리고 음식의 기준이 맛이 아니라 다양함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모셔 락사를 시켜보는 것을 권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두 명이 두 명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 보여 락사 베리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Julia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W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